진짜 오늘 오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정말 수영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오늘도 진짜 잘 배우세요. 물잡기라는 공작을 물잡기를 물잡기만 해도 수영의 7활은 끝났다라는 70km 다음의 완성. 물잡기만 해도 퀵 아예 못해보세요. 평양만 빼고 나머지. 한번 생각해드릴게요. 밤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표현으로 아직 못할까. 암벽 수술도 모르겠다. 저랑 여기를 올라와서 오늘 배우세요. 옛날 생각도만. 헤드헤드를 할 때 그냥 물로 이렇게 돌려서 건을 만들었어요. 둥글한 힘. 잘 갇힌 선생님은 분명히 손바닥이랑 엄수를 애우신다고 대충하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실거야. 그나마나 잘 알려준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주실거야. 이게 지금까지도 시기는 아니고 시기는 이렇게 떠간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기초가 덜 안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미 터벌 설명 안하고 물술통자로 설명을 드릴건데요. 제가 배우던 시절 옛날에는 X자라고 해서 소리가 왔죠. 그 다음에 이걸 한 부분 다 품을 한 번 뗀다가 요런 게 와서 옛날에 수영하신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하는데 연습할 땐 좋더라고. 물을 잡는 느낌에 진짜 좋아. 글라이드를 밀고 힘을 한 번 바깥에 이게 그래서요. 들어 왔죠. 여기서 물을 한 번 잡아. 어디까지 잡냐면 보통 명치로 끝까지 오면 물을 잡아요. 밑에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밑에까지 힘이 안들어요. 밑에까지 힘이 안들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잡아가지고 한국말로는 문잡기라고 하던데 영어는 2배로 나눠요. 여기까지가 캐치 그 다음 대로 되는거 표시 미는 동작. 중요한게 캐치에요 표시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표시가 더 중요해요. 이거 뒤로 잘 20살 때가 넘어서 배웠는데 원래 수영을 저는 그냥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 배운 날 뭐야 신세계야 왜 옛날에는 내가 언제 앞으로 나가는지 감이 없어. 그냥 자긴 다 물을 두고 물어주고 앞으로 가는다는데 언제 물을 잡고 언제 이때 쭉 나가더라고 해보니까 그날 혼자 자율성을 추억하고 2시간 다하고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신세계야. 자유왕도 먼저 연습을 할텐데 무슨 영상 한번 회원님 굳이 안내려오던데 무슨 카메라만 내려올게요. 어떻게 눈을 잡고 어떻게 누는지 회원님 눈을 따서 보세요. 일단 수경끝으로 물속에서 눈을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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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Dowager 주ует pow 기능 처음에 보여 드린건 아잇자 지금 하기로 도구 달아 CONSTAN forts 우 경우에는 빨리 하려고 하지말odo 않마 defined 천천히 저희가 잡혔다. 어떤 느낌이냐면 엑셀가 아니라 불쾌했잖아요. 젤리젤리 그런 뭔가 내 손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도 젤리를 키고 늘어줘야 돼요. 체험 중에 이렇게 수영 하시는 분은 아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늦게 나가는 건데 이게 정말 힘들다고 하지만 나중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가온 돌을 끝까지 어디까지 허벅지로 허벅지로 갈 때까지 추운 일목장 이게 누가 우리 잡기 자유형 조각이라고 하겠습니다.